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증세를 하면 세수가 들어와도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 국제통화기금과 저명한 학자들의 의견이라면서 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. 최 부총리는 오늘 오전 글로벌 금융학회 정책 심포지움에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려면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지난주 역동 경제 로드맵에서 제시한 세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최상목 경제부총리